아, 왜? 아, 왜? 아, 왜? 몸이 좀 안 좋아서 아, 아, 중간에 일하다가 안 좋아서 아, 근데 얘 너무 안 좋아서 아니 아니, 아, 그 괜찮아 아니, 안 먹었어 왜? 아, 찜 안 먹으려고 먹을 생각 없어 아, 너무 아파서 그래 아, 아니야 아프긴 아픈데 어디가 아프냐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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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아, 괜찮긴 하지? 근데 그거만 아니, 아니 아니, 아니 눈배가 좀 아파서 아, 그거 아니다 눈방에 몰라 눈배 잘 모르겠지 아,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아, 아, 이게 괜찮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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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그래도 그런 방법 같다 아, 그냥 아, 아, 그건 아니고 그냥 아, 아, 잘 모르겠어 이렇게 된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데 아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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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외신이었으면 된다고 여성요 어, 여성만 맞을 것 같아 아, 괜찮아 아, 아, 그, 거기는 아파 안 으응 아니야, 괜찮아 나 정말 힘들어서 나 안보니까 너무 시켰어요 아, 아, 지금 안 괜찮을 거니까 아니.. 아직 안 먹었지? 근데.. 할 생각 없어.. 아니.. 먹고 싶지 않아.. 못둘니까.. 못둘일 것 같았다.. 이렇게 목이나 두면 안 돼.. ился.. 안 돼.. 안 돼.. 아니.. así.. 안 돼.. 안 돼.. 안 돼.. 아 아 아 아 아 괜찮다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냥 아 괜찮다니까 그냥 좀 쉬고 나면 괜찮아질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아니라고 진짜 그런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괜찮아 좋아 어 제가 어 어 아 그렇다니까 아 좀 두고 있으면 괜찮으실 거야 어 아 알았으니까 거기 아 아 아니 아니 어 거기 그러니까 이걸 제가 지 됐어 아니 네 아 아니지 아 괜찮긴한데 아직까지는 나도 모르겠어 잘 못먹은 것도 없는 편이라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새 좀 많이 되게 이래서 뭔가 스트레스때문에 그런거야 그런거일수도 있겠다 그래도 스트레스받아가지고 보기좀 힘들어가지고 아픔할수도있고 스트레스받으면 아픔하기도 하잖아 어 많이 힘들어가지고 좀 쉬워요 근데 영어를 제대로 씹히는 못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다리같은거 아니야 그래서 그럴거같애 괜찮아 아 어떻게 미안해 이렇게 고기도 하고 좀 바쁜데 아니야 그런데 아니 제가 안먹을때 그런거일수도요 오케이 먹어야 되는데 영어의 영어는 뭐 방법 아니야 저 씹히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아예 안돼 어 자기 생각도 없고 일단 먹히는 먹어야 되는데 어쩌지 아니 그냥 나중에 먹히는 그냥 먹히는 그냥 먹히는 그냥 먹히는 어 괜찮아 생각 잠깐만 내가 나중에 진짜 먹히는게 아 고마워 아무튼 물론 요새 좀 많이 힘들게 느끼는 했나봐 오늘도 몇시간씩 하다보니까 지금 못했던거야 아니지 쉬지를 못하고 제대로 일만했습니다 당연히 이러면서 이미 남아나지 않았겠지 그러니 그렇게 답이 나온거지 내가 요새 좀 빡세게 좀 나다보니까 그런건데 괜찮아 이 정도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앞에도 스트레스 때문에 조금 아팠었지 어 몸살 나가지고 아팠었지 머리도 아팠었지 어 말도마 어 진짜 완전 너무 힘들다니까 몸이 아프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었잖아 어쨌든 움직이는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건강도 챙기면서 해야하는건데 그치 건강 잘 챙겨야지 그것도 좀 좋은거지 건강 챙기면서 얘기를 해야되는데 제가 요새 건강도 챙기면 못하다가 그렇게 된거같애 아 괜찮아 아 아 아 아 아 계속해 아 진짜 꼭 건강 챙기면서 해야할거같애 또 건강 챙기고 아침도 많이 힘들지 아 아 너무 아프니까 이게 아프고사티는 너무 통신이잖아 그래서 통신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 아 아 그냥 그치 진동체를 못하니까 뭐 약먹으면 좀 진동체를 그치 두세가 너무 두려웠나 괜찮겠지 그리고 약먹어면 안되니까 조금 아플수도 없지 근데 어 괜찮으신다 진짜 좀 있다가 어 우울게 진짜로 어 괜찮아 진짜로 할테니 어 우울게 진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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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그렇게 이렇게 진짜로 할테니까 아 진짜 보이던데 아 아 진짜 너무 아프다 아 동증이 장난할 것 같아 저번에 앞에 그 있잖아 그 생동같은거 아 진짜 입자줬어 진짜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다 막 여자들 다 공감하겠지 생동은 방학에 있는 너무 아프다고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다 나이도 못하게 너무 아프잖아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치 아까 생일독 때문에 아 진짜 앞에서 너무 아팠단 말이야 그치 여자들께는 다하니까 아무래도 너무 힘들었어 진짜 그때도 너무 아프니까 말도 못하게 진짜 그치 여자는 그날 이거 하는 날 되면 다하잖아 예민해지고 짜증나고 불편하고 진짜 아 진짜 말도 못하게 그치 아 그날만 되면 좀 힘들긴 해 나도 컨디션도 많이 안좋고 어 어 말도 막 진짜 어 이 이거 하는 날 진짜 깜찍한 거의 일주일 가까이 이것들을 보내야 되니까 안좋아서 이것들을 보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냐 어 생각을 해봐 어 이게 제가 생각하는 건 그 일왕이잖아 근데 말도 못하게 진짜 그치 아 그 환자로 진짜 엄청 아프잖아 어 말도 마 진짜 거의 한주 정도 그것 때문에 말도 못하게 아픈데 어 진짜 이거 안하고 싶기도 하지 근데 어쩔 수가 없잖아 그치 그치 알았어 고마워 챙겨줬어 어 나도 이거 챙겨 먹을게 어 아 알았어 그래 그때 자 그치 어 내가 어 아 알았어 그러니까 어 제가 어 아멘